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5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이 늘면서 지난해 국가 채무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40조 원에 달할 만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5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지 정부의 2015 회규년도 국가 결산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총 590조 5천억 원, 1년 새 57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 증가율도 전년 대비 10.7%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추경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고 채권을 전년보다 46조 원 더 발행했고 주택 분양에 따른 국민 주택 채권도 6조 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보체는 65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7.9%로 지난 2014년 35.9%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집행하면서 재정 수지도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는 38조 원 적자로 1년 전에 비해 8조 4천억 원 늘어나며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008년 15조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7년째 적자가 꾸준히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규모가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 속도도 낮아 양호한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살려야 하고 갈수록 비어가는 나라 곳간도 채워야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